미래첨단소재의 국가산단 유치지원 상생협력 협약 전라년도와 광양경제청이 27일 광양만권경제저유구역청 회의실에서 미래첨단소재의 국가산업단지 유치지원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노광규 순천시장, 정인화광양시장,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저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순천광양의 미래첨단소재의 국가산단을 유치해 2차전지, 수소, 단소 등 미래소재산업육성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공동협력 미래첨단소재 분야산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분위기 조성 및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뜻을 모았다. 광양만권의 산업용지가 부족해 신규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한 시점이고 2차전지 등 신성장기업의 산업입지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첨단기업 수요충족과 글로벌기술 100원 경쟁시대에 지역특허산업 집중 육성으로 기술주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영목 전남도지사는 미래첨단소재의 국가산단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능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광양경제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성장산업 투자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현행제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지역기업인들도 전국의 첨단소재 소부장 기업들이 최적의 수수료권을 갖춘 순천 광양에 몰려들고 있으나 광양만권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권위한 바 있다. 동작업용 중 이루어석 금지 용석 다 methylaration 메뉴석